Q. 광주에 오신 후 Q. 광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Q. 광주에 오신 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광주입니다 지금 광주에 온 지 지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제가 광주에 왜 왔냐 지금 광주에 저희 아버지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 2주 3주 전에 연락이 와서 여기 현장에서 잠깐 일해 볼 생각 없냐 아버지가 그러셔 가지고 지금 광주에 이 건설 현장에 일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숙소구요 우리 아빠랑 저랑 그 다음에 다른 한 분이 같이 머물고 있습니다 뭐 한번 보여드릴까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궁금해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책상 이랑 컴퓨터랑 사무실 복사기가 있죠 아 지저분해 가지고 좀 보여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선풍기 돌아가고 있고 여기가 이제 아빠가 자는 공간 그리고 이제 옷이 있죠 제가 아빠랑 같이 쓰고 있는데 옷이랑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자는 공간입니다 컴퓨터 하고 여기서 그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쪽 이쪽 이제 창문을 열어보면 뭐가 있냐면 풀숲이 남아요 풀숲이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모기가 엄청 많은 그런 것 같아 저기 뒤에 이제 아파트 보이죠 아파트 저거는 저희 아파트는 아닌데 이쪽 구역이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지역입니다 강주에서 저런 아파트에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전체를 쫙 보여드릴게요 딱 보시면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냥 남자 둘이서 아빠랑 저랑 이렇게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방을 나가면은 방을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이제 거실이 있죠 이렇게 주방이 이렇게 있어요 부탄가스 쓰레기 같은 거 있고 부탄가스 하나 넣고 냄비 하나 넣고 먹을 것도 없어요 창장에 창장에 라면 콕펠 이게 다입니다 식용유 몇 개 그릇 몇 개 저희가 뭐 음식을 해 먹지도 않아서 편장 갔다가 일하고 오면은 딱히 음식을 할 기운도 없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고생을 얼마나 하면서 살고 있냐를 자랑하려고 찍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다행히 벌레는 못 봤어요 한번도 2주 동안 그런 점에서 나름 깨끗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사나요? 안해요 아 그리고 냉장고를 보여드려야 되지 중요한 또 냉장고를 보여드려죠 먼저 냉장실 열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한번 구경해 보시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소주와 막걸리 일하는 사람들의 필수품 소주와 막걸리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고추장 같은 거 고추장 과자 제가 또 과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어요 홈런 불 홈런 불이랑 이거 메이플 카라멘 메이플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첫날 딱 왔을 때 아빠가 과자를 너무 많이 사다 줘가지고 지금 질리게 먹고 질리게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만두 먹다남 만두인데 이것도 먹어야 되고 단무지 없어요 이건 제가 사놓은 스파게티 같은 거 볼류나 스파게티 텅 비었죠? 냉장고 채워주실 분 구합니다 여기는 화장실인데 그냥 화장실에 세탁기 있고 세탁기 놓고 이렇게 조그마한 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이 세탁기가 상당히 좀 고생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일 끝나고 오자마자 그 더러운 옷 같은 거를 매일매일 빨아주거든요 이 친구가 이런 세탁물들이 있는데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녀석입니다 이상한데 잡혀와 가지고 그 다음에 거실입니다 여기는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이 쓰는 거실인데 옷이랑 에어컨이랑 쫙 돼 있죠 나쁘지 않아요 집이 생각보다 남자 셋이서 살기에는 조금 작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아빠랑 저랑 방을 같이 쓰고 있으면 되니까 여기는 이제 이분이 쓰고 있는 행거웁니다 에어컨이고요 이게 참 좋아요 에어컨이 에어컨이 여기 에어컨 빵빵하게 나온다는 점 그거 하나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저희는 빨래가 많기 때문에 일하면 온 몸이 땀으로 젖거든요 빨래가 굉장히 많아요 빨래를 주기적으로 매일매일 한 번씩 해줘야 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남자 설명에서 쓰기 좀 그런데 여기로 이제 나가면은 이제 현관문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리로 나가면 이제 지금 작업복 작업복 같은 게 있죠 이게 제 거예요 제 작업복 제가 아침에 일할 때 나가 일할 때 입고 나가는 작업복인데 뭐 이거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매일 먼지 먼지구덕이 날리는 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건 제 안전모예요 안전모 안전모란 장갑 그리고 이건 도면 그래서 바닥에 먼지가 많죠 왜냐면 일 끝나면은 온몸이 먼지투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 옷을 벗거든요 먼지가 날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 안전화입니다 현장에서는 그 옷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안전화 같은 걸 신어줘야 돼요 오늘 저희 룸투어를 한 번 해봤고 저는 사실은 이제 지금 밖에 나가서 시내로 좀 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쇼핑도 조금 하고 머리도 좀 자르고 올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커트를 하기로 하고 밖에 나가서 다시 한 번 찍어 볼게요 물표정 그대로 꺼져 뭔가를 보면 의미 없는 생각 또 감정 들이 뭐 뭐 그대로 유지통해버려 발걸음이 좋은 날 또한 내 여기 속에 나 빼고 모두가 잘 어울려 초저녹 술집엔 안 돼요 나 괜찮아 보여 행복해 보여 나만 어지러운 건가 봐 나쁘게 지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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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내고 지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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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마음의 꽃은 언제 필까 바쁘게 살지마 그냥 좀 쉬다가 신호등한 넌 불이 언제쯤 바뀌니 이 눈이 껀 에너지를 쏟아붓고 탈진 할 때쯤 초록 빨간 둘 중에 뭐가 더 넌 기대돼 이제 한계만 따라갈래 거울 속에 나를 바라봐 줄래 마음속에 깊은 곳에 별빛을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